아, 너 바보야? 편지 쓸 시간에 국어 공부하나 더 하라고 인간미도 없는 머리만 좋은 위치학 아동 같은 강호야 걔는 누굴 좋아해 본 적 없는 애가 분명해 좋아해 난 고백하러 왔어 야, 방호야! 가자! 살아보니 유치했어 첫사랑 그거 첫사랑 그거 호찔절릴 때 멋 모르고 개나저나 좋아하는 거 난 지금이 더 재밌는데 너 지금 나 신경 쓰고 있잖아 너 뭐지? 사랑이 특별한 건 생에 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첫사랑 만나지 마 우연히 만났어 오우 신기해 차걸 만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너한테는 그날이 나쁜 게 울려? 떨어져 강호 형이 먼저 선을 세게 나온 거라니까 장난인 적 없어 지금도 10년 전에도 난 놓치기 싫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